저희 둘이 살고 있는 이곳에 최근 들어 확인이 되지 않은 친구가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며칠째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주말 일정이 끝나고 나서도 돌아왔는데 붙어있다 동물농장에 재고하겠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생김새는 박쥐같은데 뭐야? 한 열흘 전쯤에 도도가 창문을 보고 계속 울고 있어서 처음에 죽은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보면 애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또 바뀌어 있거든요. 낮에 제가 없는 시간대에 먹이 활동을 하고서 다시 와서 있는지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린 현상 아아앍 와아아앍 아아앍 아아앍 오이 주가님, 사랑님 오아앍 뜨화 딱 아 못먹는다 아 못먹는다 아이에요 officer rr наконе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